2년 전 호주에서는 해커가 보험회사를 협박하고 고객들의 질병 정보를 공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호주 정부가 범인이 누구인지를 밝혀냈다며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지난 2022년 호주에서는 최대 건강보험회사 메디뱅크에서 약 천만 명의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되는 최악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밝혀낸 범인의 정체는 러시아 해커그룹 레빌의 소속인 알렉산드르 에르마코프. 당시 범인은 약 천만 명의 개인 의료정보를 빼돌린 뒤 메디뱅크 측에 9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2억 원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메디뱅크가 거절하자 성병이나 임신 중절 등 회원들의 민감한 의료정보들을 다크웹에 공개하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호주 정부는 범인에 대해 금융거래 제한과 여행금지 제재를 내렸고 범인과 거래한 개인에 대해서도 10년 징역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호주 당국은 범인의 신원을 밝힌 만큼 소재 파악과 신병을 확보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월대 뉴스 김준호입니다. 호주 당국은 범인의 신원을 밝힌 만큼 조사하고 반가운ET 조사하고 선정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당국은 범인의 신원을 밝힌 두근음을 보기에는 고생후에 인간을 밝힌 거지 정신은 안정보들에게 소 habenuel 당국은 범인의 신원을 밝힌 선정보들을